보는 라디오가 이제 다른 방송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요 방을 분위기로 봐서도 뒤에 저렇게 조명도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제 발밑에 우측 발밑에 버튼을 누르면 보세요 소리 들리시죠? 드라이아이스가 스모그가 촤악 제 뒤에서 열받았을 때 붐 열받았을 때 화나는 그 보이시죠? 보는 라디오 이런 특효까지도 준비가 되어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의도 불꽃축제 같은 거 보고 싶다고 하면 불꽃도 빵빵 터져요 5초만 한번 세보세요 벌써 터지죠? 이게 보는 라디오입니다 이로우 이로우 이로우